슬바 아니 초시개 쓰기도 전에 아씨 아깝다 이거 이기면 그래도 실버 1호 승급이라도 한번 카이사야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제발 내 바텀에서 꺼져 어? 쓰레쉬 미안해요 미안해 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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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쓰레쉬 바이 아니 아니 쓰레쉬 바이 나 너무 억울해 진짜 나 진짜 너무 아 미쳤나봐 아 아 미안해 쓰바 나 진짜 너무 아 미쳤나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래서 고양이는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미친놈아는 몰라도 아니 쓰바는 진짜 오해요 쓰바는 아니 궁이 어떻게 또 벗어났어 아 뭐임 이거 얘 어떻게 궁이 궁이 1분이야? 어? 쓰바 쓰바 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아 저거 하긴 워낙에 잘 커가지고 어머어머 쟤 왜 저래? 쓰바도 신고해주세요 아 진짜 쓰바는 진짜 아니야 내 억울해 진짜 아 앞으로 태수들 노래 쓰레지만 나왔다하면 신나겠구만 아이 잼미님 4개의 구동량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안돼 어 이쁜데? 음 색깔은 이게 더 이쁜데 화려하기는 프레스티지가 더 화려하긴 하다 10시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뭐가 됐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난 프레스티지의 단표 여러분들은 뭐가 더 이쁜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가 더 많네? 음 다 이쁘다 이번엔 잘 나왔네 만열 왜 10시면 사과하시는 건가요? 그 10시에 왜 사과하냐면은 대체로 트수들이 새벽에 보던 사람들이 아침에 한 10시 정도면은 그 멤버가 교체돼요 근데 대체로 제가 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교대 트수들 오면 일단 사과하라고 지고 있고 이런 경우 많으니까 사과하라고 그래서 일단 10시 되면 일단 사과해요 여섯 일곱 시간 했어요 이거 뭐야? 룰루가 똑같이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실력이 다 좋아? 내가 이 말하면 막 물엄프 치는데 진짜 내가 아는 실버 브론즈들은 저런거 거의 못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색이 마른 롱태룩을 박아놓고 보태 키우는 사람 많아서 잘해보이는거 아닌가? 난관없네요 실막이 큽니다 구멍 와 룰루 센스인 이거 룰루 여기 룰루 아닌데 이거? 아니 이거 여기 룰루 아니야 저렇게 가 물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저 상황이 오면은 저렇게 안 해준다고 혹시 저 상황이 오면은 저 상황이 오면은 저 상황이 오면은 눈에 오면은 저렇게 나갈수록 센스인 여기 쟤 되네 세분추 세 분추 너 쟤 2반퉁이네 고야 너 쟤 2반퉁이네 저리 빼서 이거 왜 다 저리에 참가하 왜 다 음 그렇군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노잼 2학매고 노잼 큐 한 번만 로또로다가 맞추고 싶다 탑에서 파티나는 우리 서로 미드들이 로밍왕이야 로밍왕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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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제드짱 믿고 있었다구 아칼리 어딨냐구 이걸 왜 항복해? 탑이 고속도로야? 이 사람은 그러면은 부캐야 진짜 그런 부캐를 뛰어넘는 소세봄이 있었다 그런 부캐를 뛰어넘는 소세봄이 태초에 있었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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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